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블라인드 미국 진출을 담당했던 김성겸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은 아니고 실리콘밸리의 다녀온 한국인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래프가 사실 저희의 미국 성장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평평한 시기도 있었고 조금조금씩 올라가다가 요즘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 끝지점이 100만, 200만은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블라인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이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이버가 약간 블라인드의 성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맞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업 이메일로 인증을 한 직장인들이 동료들과 혹은 같은 업계 사람들과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3년 좀 넘게 전에 시작을 해서 미국은 2015년 3월부터 런칭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왜 갔느냐 도대체 한국에서 만든 이런 이상한 서비스를 가지고 미국에 왜 갔느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지금 땅덩어리 차이도 있지만 한국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익명으로 뭔가 소통을 했을 때 내가 누군지 안 들키는 그런 규모의 회사가 한국에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에 존재하는 모든 직장인들을 다 합쳐도 2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은 그 시장이 애초에 8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글로벌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테크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해도 670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서비스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야 된다. 아니면 일본이나 어디 더 큰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굉장히 큰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미국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어요. 팀에. 그런데 왠지 이런 드라마를 보면 미국 애들도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쟤네도 회사 다니는 게 좀 고충이 있을 것 같고 왠지 회사가 솔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컨퍼런스에서 만난 Y 컴퓨니터 파트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 부스로 와서 저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컴퓨니터를 안 했을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게 사실은 회사가 직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결국 뭔 것 같냐면 조직이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위계가 생기고 그렇다 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도 윗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기 힘들어지고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한국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 미국에도 마찬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작정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을 해보셨거나 서비스 런칭을 해보신 분들은 저 그래프에 잘 안 보이죠. 저게 점이 시작점이고요. 저기까지가 실제 사업을 하던 시간이거든요. 저런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마음이 아프실 텐데 그래서 좌절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미국 갔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에 미국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게 됐어요. 제가 가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결혼을 안 했다. 두 번째 그래도 영어를 할 줄 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학교였어요. 그래서 영어는 할 줄 아는데 이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중학교 나와도 중학교 친구랑 연락 안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중학교 다녔다고 누구를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도 모르고 거기서 회사 다녀본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기업 문화가 어떤지 당연히 모르고 블라인드라고 이름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장님들을 위한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로고를 보여줬더니 너희 왜 이렇게 로고가 무섭냐고 이거 실리콘블릭에서 절대 안 먹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몰랐기 때문에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았냐면 일단 미국 사람을 만나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건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질문들을 좀 해결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로 저희가 시작한 서비스예요. 사실은 네이버 회사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파운더들 중에 상당수가 네이버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인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좀 써달라고 저희 블라인드 앱 좀 다운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미국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만들어보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댄에 들어가서 그냥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회사들 쫙 적어놓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유료 결제를 해서 그냥 인메일을 막 보냈어요. 저렇게. 그래서 답변이 온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몇 번 밥 먹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앱은 그 틴더라는 앱 아시죠. 왜 안 끄덕이시죠? 다 아실 텐데. 틴더라는 앱을 링댄에 연동해서 이제 프로페셔널 네트워킹을 틴더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앱이었어요. 저는 되게 유용하게 썼는데 사실 이게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런 앱도 써봤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뮤추얼 프렌드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People who work at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이 쫙 나오고 뮤추얼 프렌드가 많은 사람이 위에 떠요. 그럼 그 뮤추얼 프렌드 중에 제가 친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얘 소개시켜달라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받아서 만나기도 하고 또 믿업 같은 데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자 라고 해서 만나서 어쨌든 어찌저찌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저희가 이제 링댄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선정한 이유는 링댄의 규모가 한 그 당시 한 6천명 7천명 정도로 좀 적당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미국에서 되게 테크업계에서 굉장히 리스펙트 받는 회사였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또 저희가 마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만났던 분들이 대부분 링댄 직원분들이셨어요. 근데 망한 이유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한국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네이버를 런칭할 때나 다른 회사들을 런칭할 때도 다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었어요. 굉장히 소문도 많이 퍼뜨려주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만났던 건 되게 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을 아무리 만나서 커피 마시고 해도 그분들이 저희한테 도와줄 모티베이션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한테 그 지인 친구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면 누가 답을 달아줘야 되는데 야 오늘 점심 너무 맛있어. 근데 제가 또 밑에다가 닉네임 바꿔가지고 아 맞아 진짜 맛있어.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처음에 많이 유입이 되고 누군가 저희 플랫폼을 신뢰하고 글을 써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건데 이제 저나 아니면 한국에서 온 저희 같은 이상한 회사를 누군가 만났을 때 이제 제가 백인,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설득시키고 제 편으로 만들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활하면서 그 유일하게 하나 배운 스킬은 그냥 술 먹고 노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교포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대학 나오신 분들 지금 저희도 굉장히 많이 결과적으로 도와주셨던 분들은 그런 한국식으로 노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만나야겠다. 저희는 오히려 아까 사실 트로이가 말씀하신 거에 반대를 했는데 한국 사람만 만나자 앞으로는. 나는 미국 사람 설득 못한다. 그렇게 각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조금 희망을 받던 시기인데 이때 마침 새로운 멤버 알렉스 신이라는 저희 새로운 멤버가 저희를 소개를 받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구글 출신이고 또 그쪽 완전 테크 바닥에서 뭔가 뭔가 대단한 걸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프릿이 있는 분이 되게 운좋게 저희를 만나게 돼서 저희 팀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희망이었던 거는 이제 저희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혹시 다른 회사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예고 광고 같은 걸 돌려봤어요. 야 우리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니네 한번 써볼래? 이렇게 돌려봤죠. 그게 이제 이런 광고였는데 희한하게 아마존에서 되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애틀에 갔습니다. 마침 저것도 이제 지인이나 친구의 힘으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시애틀에 계시는 저희 대표님의 아는 분이 미팅을 굉장히 많이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다니는 백인분들 인도분들, 터키 출신분들, 한국분들 이렇게 미팅을 많이 잡아주셨고 제가 가서 그분들을 쭉 만나서 여기가 과연 시장성이 있는지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블라인드 런칭해서 잘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법인카드 들고 다니면서 술을 다 사줬어요. 근데 한국, 미국 공통이 뭐냐면 그냥 뭘 사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물론 이분들은 저희한테 지금 너무 좋은 친구가 돼서 저희를 오히려 사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돈을 훨씬 잘 보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사실 부탁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우리 만나줄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술 사주고 재밌게 해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되게 진심으로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나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마존 바로 앞에 있는 맥주집인데 저희가 페이스북 이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지인들이 초대해 준 직장 동료들이 오면 블라인드 앱을 깔면 맥주 한 잔을 공짜로 주는 그런 포로모션을 진행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 저희가 운이 되게 좋았던 게 뉴욕타임즈에 굉장히 큰 기사가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미국에 되게 뭐 그런 테크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아마존 문화를 굉장히 비판하는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운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 앞에 항사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그게 저 기사예요. 그래서 저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링디니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는 공개적으로 아 그렇지 않다. 나는 아마존 다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경험한 아마존 너무 좋다라는 그런 카운터 알규먼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블라인드를 쓰시는 분들이 주신 피드백은 블라인드에는 솔직한 동료들의 생각이 있다. 그 다음에 저기에 심지어 그 기사에 대한 어떤 투표가 있었는데 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여론이 훨씬 더 많더라. 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트러스트를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여기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없고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구나. 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고 이 사건의 계기로 아마존 그래프가 되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아마존 바로 위에 레드먼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예요. 근데 거기 MS 직원만 한 4만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타겟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앱 있죠. 그 링틴 앱, 틴더 같은 앱 그 앱에서 만난 어떤 백인 아저씨가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녔었는데 미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블로그가 있었다. 근데 그 블로그에 사람들이 다 봤고 그 얘기를 하면 다 알 거다. 그래서 근데 그 블로그의 속성이 이런 거였어요. 어떤 되게 익명의 작가가 회사에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막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와서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이제 그런 블로그였던 거예요. 저희랑 너무 잘 맞잖아요. 그래서 미니 마이크로소프트 2.0이라고 페이스북 광고를 미친듯이 때렸습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또 하나는 경쟁 앱이 있었어요. 근데 저게 신기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 같은 조직 사내 벤처 같은 조직에서 만든 앱이에요. 저희랑 컨셉이 똑같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한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기는 회사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고 또 저희가 이제 업계 공간을 만들면서 저기 있는 유저들이 저기서 블라인드 얘기만 하다가 다 블라인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마케팅 했던 게 포스터 붙이고 다니던 것인데 제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저기 전봇대에다가 이제 아마존 포스터를 붙였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저게 저거든요. 저 엘리베이터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에 주차장에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고 붙이고 나서 이제 차에 와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그걸 보고 앱을 다운받는 어떤 유저를 한 명 봤어요. 그러면서 되게 신났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MS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업계를 열어도 되겠다.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사람들끼리 얘기하게 만들어주고 여기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를 추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운지라는 걸 열었어요. 근데 열고 나서 저희가 원하는 컨텐츠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되게 이때 신났었는데 예를 들면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가 어디냐. 그 다음에 어떤 우버 엔지니어는 야 나 우버 다니는데 니네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 라든지 뭐 여기 타이틀에 있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지금 보시면 저 점 아래 부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소박하죠. 하지만 저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희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다림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붙인 것은 저 때 저기까지 갔던 기반으로 인해서 뭔가 그 다음에 터진 일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기 잠깐 그래프가 내려가는 부분 있죠. 저게 이제 연말이에요. 그래서 요기랑 요기가 연말인데 미국에 있는 테크 회사들은 사람들이 휴가를 굉장히 길게 가거든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반씩 가요. 그래서 연말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때는 뭐 이렇게 절망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희망을 보고 나서 결정했던 게 아 그러면 실리콘밸리로 다시 가자. 시애틀에 6개월 있었으니까 실리콘밸리로 다시 가서 진짜 테크 바닥에서 다시 부딪혀보자. 라고 해서 그 굿바이 파티를 크게 열고 그리고 다시 그 샌프란시스코로 내려왔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박가영님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인재가 또 제 발로 이 호랑이 굴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랑 함께 하시고 계시고 굉장히 그 아마 내년 내후년쯤 이 컨퍼런스에는 이분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과 신뢰를 쌓아놓고 나서부터는 이런 사건들이 굵직국차의 사건들이 밖에서 터졌을 때 저것들에 대한 솔직한 얘기들이 블라인드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그래서 야후에서 이제 뭔가 레이어포가 있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틴하고 합친 경우 이게 재밌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게시판에서는 링틴하고 합쳐서 거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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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링틴 게시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왜 합쳤냐라고 얘기하고 둘이 얘기할 때는 또 투표 올리고 그래서 다른 테크 회사들이 또 니네 합친 건 뭐가 이건 것 같아 저거 얘기하고 그래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뭐 저런 기사들도 났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CEO가 나갔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직원들의 반응 그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테크에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베이를 돌렸었어요. 그래서 우버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사화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우버에 굉장히 큰 스캔들이 많죠. 근데 그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블라인드에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버의 직원들이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베스트 가십이다. 뭐 이런 저희는 이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베스트 가십이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사실 저기서 절망을 하다가 조금 희망을 보다가 저희까지 노력했던 그 기반을 쌓아넣던 것 덕분에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래프가 가파라졌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버 케이스를 비롯한 몇 가지 이제 기사화됐던 그런 것들 덕분이었는데요. 지금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2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있고 전체 회사의 29% 그리고 미국만 한정하면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링댄, 그 다음에 오버,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에서 다 저렇게 활발하게 쓰고 있고 야후도 2천 명 이상 지금 가입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한 거는 유저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서베이를 돌려서 유저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본 건데 내가 모르던 걸 되게 많이 알게 됐다. 그 다음에 뭐 이직의 두려움을 없애줬다. 그 다음에 익명성을 꼭 앞으로 보장해달라. 그 다음에 나는 회사에 새로 와서 회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굉장히 내가 회사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술 먹고 노는 걸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그렇게 놀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에 글도 써주시고 소문도 퍼트려주시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면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임정센터장님이 저희한테 맨땅에 헤딩한다고 표현했던 게 사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부딪혀서 이제 저희 편으로 만들고 지인을 넘어서 친구를 만들고 이제 그랬던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네트워크들이 쌓이게 됐고 또 저희 이번에 인턴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큐리 킴이라는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저분을 비롯한 지금 한 8명 정도의 팀이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 미국 얘기를 했지만 한국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고 이제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화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광고 모델을 시작으로 수익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굳이 대기업 안 다니더라도 중소기업에서 회사의 메일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그 서비스 만들자가 저희 목표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로컬라이제이션을 계속 할 거고요. 적어도 테크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기획자라든지 PM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 앱을 모를 수 없게 만드는 게 저희 1차 목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그 오피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힘든 직장인들이 그 다음에 할 얘기 많은 직장인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한국만큼의 어떤 직장인의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으면 그냥 블라인드가 필요한 그런 앱이 되는 것이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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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